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자 우리가 지구 표면을 떠돌아다니는 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판은 단단한 돌댕이로 돼 있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 또는 암석권은 지표에서 보통 몇 킬로까지를 판이라고 하냐면 평균 100킬로 정도까지를 판이라고 불러 이 100킬로라고 하는 숫자가 예전 수능에는 이게 시험 중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인 2002년 2003년 2004년 그때는 이 판의 두께가 100킬로다 이렇게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이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숫자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대신에 선생님이 지각의 두께를 써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대륙지각이 더 두껍지 근데 이거 두꺼운 대륙지각도 기껏해서 35킬로내리밖에 안 되지 근데 판은 몇 킬로까지? 100킬로까지 그럼 판하고 지각 중에 누가 좀 더 큰 개념이야? 판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판을 지각하고 똑같다고 문제 나오면 맞아? 틀려? 틀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윗줄 쳐두세요 판은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각에다가 맨틀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상부 맨틀이라는 표현이 있어 상부 맨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게 판이야 알겠어요? 자,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지표에서 자, 이 정도까지가 한 100킬로라고 하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지구 표면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이 판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100킬로에서 아래쪽에 약 한 350에서 한 400킬로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여기는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얼음에 녹는 점이 몇 도예요? 얼음에 녹는 점이 몇 도야? 아, 돼 있으니까 네가 얘기 좀 해줘 영도잖아 얼음에 녹는 점이 영도지 그래서 얼음을 녹이려면 온도가 몇 도 이상 되면 돼? 영도 이상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암석에도 녹는 점이 있겠지 그걸 우리 지구학에서는 용융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근데 이 100킬로하고 400킬로는 암석이 한 종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암석이 있는데 이 새끼는 용융점이 800도라고 하자 얘가 녹으려면 온도가 몇 도 이상 돼야 돼? 800도 이상이 돼야 돼? 근데 어떤 암석은 용융점이 1200도야? 근데 실제 이 지점의 온도를 봤더니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냐면 한 1000도 정도 돼요 한 100하고 400킬로 딱 이런 상태야 그러면 온도가 1000도라고 하면 용융점이 800도인 이 새끼 녹아 안 녹아? 녹잖아 얘는 얘는 800도 이상이면 녹아버리니까 근데 얘는 녹으려면 1200도 이상이 돼야 되지 그럼 얘는 녹아 안 녹아? 안 녹아버리는 거야 여기가 딱 이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암석이 다 녹아 있어? 아니? 전혀 안 녹아 있어? 아니? 그럼 일부만 녹아 있어? 그래서 여기 상태를 우리가 군데군데 일부만 녹아 있다 그래서 부분 용융 상태라고 하고 그럼 부분 용융 상태인 이 부분은 봐봐 그냥 단단한 돌댕이로 돼 있는 암석권 또는 판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부드럽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얘기해요 연약권 연약권은 한 100에서 400킬로인데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밑줄 쳐보자 여기 상태는 보통 두 가지 얘기해 부분 쪽으로 녹아 있다 그래서 부분 용융 상태라고 하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여기 상태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상태는 고체, 액체, 기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돌덩어리가 기친 건 좀 이상하잖아 이게 끌어버리는 건 고체 아니면 액체인데 참고로 우리 지구학에서 어느 한 지점이 액체라고 얘기하려면은 그 지점이 다 녹아있어야 액체라고 불러 근데 이 연약권은 다 녹아 있어? 아니 군데군데 일부만 녹아 있지 그럼 이건 액체는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액체가 아니면 뭐야? 고체라는 얘기지 연약권의 상태를 물어보면은 고체라고 그래야 돼 근데 군데군데 녹아있는 게 있잖아 녹아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우 느리게나마 위아래로 움직일 수는 있어 그 움직이는 성질을 우리가 또 유동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약권은 상태를 얘기할 때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상태를 물어보면은 고체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어요? 그래서 연약권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구는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연약권도 연약권의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연약권의 위쪽이 온도가 낮아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서 가벼운 물질 상승을 해 온도가 낮아서 무거운 물질 하강을 해 그럼 연약권에서 이 연약권 상하부의 온도차 때문에 상승하강 소위 얘기해서 판 구조론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멘틀 전체가 아니라 멘틀의 일부인 어디서?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은 이 상승하강을 연결하는 수평 방향의 흐름이 또 생기겠지 이 흐름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누가 움직인다? 탄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몇 줄 쳐두세요 연약권의 멘틀 대류 이게 탄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100개는 대륙 이동한다고 그랬지 근데 정확하게는 대륙이 이동한다기보다는 대륙판이나 해양판과 같은 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홈즈는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멘틀 전체가 아니라 어디서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연약권의 멘틀 대류가 판의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?